한글자막 by 한효정 작년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90년대와 2000년대를 선도했던 인기있는 노래들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 역시 아바의 노래를 이야기로 엮어 만든 뮤지컬로 큰 흥행을 이뤘는데요. 음악을 통해 유행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를 보여줍니다. 패션도 그래요. 언젠가 유행했던 것 같은 패션이 다시금 유행을 하고,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죠. 이처럼 패션과 음악은 유행에 민감한 대표적인 장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패션과 음악은 또 자주 유행이 뒤바뀌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르이기도 한데요. 홈쇼핑이나 패션쇼를 볼 때 옷 스타일에 따라 노래 장르도 바뀌는 것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음악을 떠올릴 때 그 뮤지션의 옷차림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려주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 그리고 패션과 연관되는 음악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패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음악 이야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자르 라이백의 라이즈 오브 코퍼레이트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그리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선곡입니다. 섹시함과 귀여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곡에 어울리는 패션은 무엇인지 혹시 눈치 채셨나요? 네, 바로 비스티예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에서 공유진 씨가 입고 나와 더욱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티를 속에 받쳐 입을 수 있는 원피스 스타일로도 많이 나와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이 선곡한 노래 라이즈 오브 코퍼레이트도 여성스러움과 귀여움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비스티예와 많이 닮았어요. 아이돌 걸그룹의 톡톡 튀는 상큼함도 약간씩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이핑크의 노래 러비 생각이 납니다. 소녀와 숙녀의 모습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반전 매력이 있는 패션과 그에 어울리는 맞춤 선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스티예와 어울리는 라이즈 오브 코퍼레이트와 함께 시원한 여름 즐겨보세요. 네, 올여름 신은 강자로 떠오른 또 다른 잇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한 비스티예와 매치하면 패셔너블함의 정석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래요. 힌트를 드리자면... 미러? 아, 조금 많이 티났죠? 네, 다음 곡 듣고 갈게요. 리노의 다크시덕션 리노의 다크시덕션 리노의 다크시 클럽 스타일이 물씬 풍기는 선곡입니다. 눈 보호와 자외선 차단을 위해 탄생했다는 선글라스가 이번에는 신흥 패션 아이템으로 당당하게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미러렌즈 선글라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블루 미러렌즈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대한민국의 미러렌즈 선글라스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시력 보호와 패션 모두 포기하지 못하는 패션피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선곡한 노래에 다크시적션과 함께라면 더 펑키한 느낌이 살아나고 자신감도 솟아나서 완전 개이득일 것 같지 않나요? 클럽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메 노즈칸의 스매시처럼 경쾌하게 뛰어놀만한 클럽 노래와 같이 미러렌즈 패션에 도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선곡 SJ밴드의 샤이니 네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곡 샤이니 듣고 왔습니다. 딱딱한 듯 감미로운 듯 모던함과 클래식의 공존이 느껴지는 곡이죠. 활동성이 간편하고 현재 유행을 잘 나타내는 패션인 슬랙스와 잘 어울리는 선곡입니다. 슬랙스는 신기하게도 세련된 정정의 모습부터 캐주얼한 느낌까지 줄 수 있어서 음악의 크로스오버적인 요소와도 닮아있어요. 그 중에서도 약간 모던 락 같은 모던하면서 차분한 곡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무아 카프리스의 디올리 해피보이인 코피앤하겐처럼 모던한 이미지와 캐주얼한 이미지가 공존하는 음악이 잘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본인과 잘 맞는 슬랙스 찾아서 멋지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위아래 패션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다음 곡으로 색다른 포인트 한번 줘볼까요? 매퍼셀의 어라이브 이즈 매퍼셀의 어라이브 이즈 예정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어떤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 왔는데요. 초커 역시도 이전보다 음악처럼 종류가 다양해졌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올 여름 유행하는 다양한 패션 살펴봤는데요. 아직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네, 그럼 이번 곡 들으시면서 한번 예상해 볼까요?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얼터브리드의 랑데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섯 번째 선곡인 얼터브리드의 랑데뷰 이거 들으시면서 드시는 생각 있으시죠? 그래서 일렉트로닉적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게 메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원한 느낌의 실버샌들 같아요. 그리고 또 랑데뷰블을 듣다 보면 포인트처럼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실버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페디큐어 역시 그런 요소와도 닮아있어요. 일렉트로닉과 실버샌들은 서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또 재밌는 발견인데요. 과감하지만 독특한 나만의 시그니처로 자신을 표현해보는 건 어떠세요? 네, 아마 올 여름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화려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개성 넘치는 음악과 패션이 줄을 잃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 패션 아이템으로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하나같이 시원하고 또 화려함이 돋보이는 패션이 아닌가 싶어요. 모던하고 경쾌한 분위기에 퍼스트에이드의 홀리데이 들으시면서 오늘의 사운드스케어 DJ 한준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등학관 전화가 ups 젤을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